13번 13번 보겠습니다. 이 13번 문제가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을 괴롭혔을 것 같아요. 이 페이지 내에서는 사실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는데 13번 문제 때문에 그것도 13번에 1번은 내용이 너무 길고 그 다음에 2번 지문이 좀 지역적인 판례 지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볼게요. 첫 번째 1번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아 기여분에 대한 요건이 나오네요. 그쵸?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유지 증가 이런 것들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일단 뭐예요? 기여분권자 받을 것 띄워주고 일단 띄워주고 그 다음에 남는 걸 가지고 쪼개야 되는 거죠. 기여분권자인 공동상속인은 자기 상속분은 상속분대로 챙기고 기여분은 기여분대로 챙겨야 되죠. 그래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일단 상속재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천구조, 천십조에 의하여 상속분 상에 산정한 것 플러스 기여분까지 자기가 챙겨가는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천팔조에 의해 해당하는 지문입니다. 그냥 지문 그대로 옮겨 쓴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2번에서 이제 헷갈리게 합니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신고 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효력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잘못됐으면 절차적으로 잘못된 게 있거나 내용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다툴을 여지 있으면 소송으로 가야죠. 그렇죠? 근데 2번 지문 자체가 우리를 좀 헷갈리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딱 보고 어? 그런가? 아닌가? 이 판례인데 좀 지역적인 판례라 가지고 고생을 하셨겠지만 기여분 제도 자체를 우리가 친족상속에서는 내용이 너무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드문이니까 어떻게 보면 조문 내용 그 다음에 그 조문 내용이 나타나 있는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문제풀이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나왔던 신생부인 허가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좀 더 난이도 높고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많이 높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기여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여분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띄워줄 거 먼저 챙겨 놓고 그렇죠? 공동상속인이니까 챙겨갖고 또 챙겨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셨으면 충분히 푸실 수 있었고요. 3번 지문 같은 게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피상속인에게서 상속인에게 거대한 채무가 부담이 됐는데 마침 또 얘가 미성년자 어린애예요. 어린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의 굴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3번처럼 되면 참 좋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법이 아니다 보니까 어때요? 이 내용처럼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법이 그동안 또 개정이 돼가지고 내년도 시험 볼 때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법의 입법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너무 깊이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잘 정비가 돼서 빚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어린 아동들, 청소년들의 미래를 조금이나마 좀 풀어줄 수 있는지 그것들은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 문제고 지금은 어쨌든 지금 법상으로는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양산되었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은 뭐예요? 사인증여의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건 아는데 근데 포괄적 유증은 상속처럼 보지만 포괄적 사인증여는 이것은 상속과는 다른 개념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으로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1번에서 사실 답이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진 않아요. 1번 부분이 틀린 부분 찾아낼 수는 없는데 1번에서 답이 나와도 좀 짧아야지 분량이 좀 짧아야지 우리가 깔끔하게 넘어가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길어지면 사람 이상 그런 부분들이 좀 고생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14번 보시면 불법행위 책임을 보게 되는데 불법행위 책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풀기 편하게 딱 보면 상식적으로 보이게 정답 질문 4번 보세요. 정답 질문 4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을 매립한 후 토지를 거래에 제공되어 하여 유통되게 하였는데 자신의 그러니까 폐기물을 매립한 소유자가 첫 번째 양수인 그 다음에 1, 2, 3, 4 이쯤 됐을 때 얘한테는 책임지는데 얘네들한테는 책임을 전혀 안 진다고 보면 그건 그거대로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그거대로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폐기물 처리 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부담해야죠.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누구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보시는 사람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쵸? 물론 제일 어려운 건 누가 매립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증명을 하고 언제 매립을 했는지 증명을 하고 이런 건 좀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근데 그걸 밝혀낼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범위의 손해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물건 자체를 드러나지 않는 손해를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잖아요. 1번 보시면 사실 1번, 2번, 3번은 제가 딱히 딱히 뭐 이렇게 설명하고 찍었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쵸? 1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고의 공동원인이 하나가 됐다 하더라도 공정물 책임이 인정되는 거 노무도급은 당연히 지휘감독관계가 인정이 되니까 사용자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거 사용자 책임은 반드시 근로계약관계만을 전제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근로계약 이외의 경우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는 거 보셨죠. 세 번째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했는데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를 가했다. 그러면 공작물 등 소유자의 책임도 지고 그 다음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뭐예요? 사용수익하기에 좋은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거에 위반한 채무불이행 책임도 진다. 이것도 어색한 게 없죠. 사실 1, 2, 3번은 제가 해설을 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 당연한 판례들이니까 좀 그렇고 15번 같은 경우에도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소멸시원에 대해서는 단축, 경감, 가능 그러나 뭐는 불가능이에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연장, 가중은 안 됨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줄여줄 수 있다고 해서 아예 배제시키는 거 배제시키는 건 안 된다 그랬죠. 그쵸? 요 3개는 안 되는 거 단축, 경감, 되는 거 자세히 읽어보시면 반대로 썼어요. 법률 행위에 의해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는 거고 배제 또는 연장, 가중할 수 없는 거고 그쵸? 그 부분만 아셨으면 바로 풀고 넘어가셨을 수 있습니다. 2번, 3번, 4번 이것도 사실은 제가 더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다른 지문에 비해서는 다른 페이지에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용이하게 푸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 부분은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벌써 한 바퀴를 돌았고 이제 두 바퀴째 들어가겠습니다. 16번, 이제 변제에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 이 변제라는 것도 사실은 낼 게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쵸? 그래서 변제에 대해서 아까 어떤 문제가 하나 나왔었죠? 변제 충당에 대해서 8번 문제 8번 문제 변제 충당에 대해서 하나 나왔었고 이번에는 그냥 변제를 보는데 첫 번째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채무자가 있고 물상보증인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채무자는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 담보권자 저당권자가 있고 근데 요거를 요거를 제3취득자에게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3취득자가 설정된 근자당권에 피담보 채무의 이행인수를 했대요. 이행인수 이행인수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하여 이로써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이시고 당연하죠. 물상보증인은 뭐예요? 그냥 책임을 지는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쵸? 채무는 없지만 책임을 지는 거고 당연히 내부적 계약 관계니까 그쵸? 요게 전형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앞에서 서술에 대해서 맞는 얘기해놓고 뒤에서 틀린 소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문제되기 좋아하는데 따라서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는 자 제3취득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행을 인수했어요. 자기가 갚겠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행을 인수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가 갚을 돈 갚은 것뿐인 거고 그쵸? 어디까지나 앞에서 보는 것처럼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 책임 그대로 있다라는 관점에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제3취득자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그림상에서 봤을 때는 잘못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물상보증인의 재산이 2억짜리예요. 저당권에 걸려있는 게 1억이 걸려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얘가 이행 인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행 인수를 했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걸려있는 이것을 제3자한테 매각을 할 때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매매 당사자 사이에 내부적인 계약이 불과하다. 채무자, 얘 채무인데 얘가 이행 인수를 했어요. 그래봐야, 뭐 그래봐야. 물상보증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저당권자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던 사이에 이 관계가 예로 인해서 깨져요? 안 깨진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파악을 하라는 취지의 그런 문제입니다. 2번,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었다면 성립 당시, 특정물은 채권 성립 당시에 조문 문제죠. 세 번째,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 그래서 세 가지 있었잖아요. 지급에 가름하는 경우 지급을 위하여 하는 경우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인데 지급에 가름하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 그래서 채무가 소멸하고 뭐예요? 다른 채권으로만 생기는 것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거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요. 기존 채무와 다른 채무가 어떻게 병존하는 상황 참고로 법원의 느낌에서는 특히나 어음을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어음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급을 위하여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어음상의 권리를 먼저 행사할 것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할 때는 원래 기존 기존 원인이 되는 것과 어음상의 권리 중에서 어떤 것이든 택이랄도 가능할 것 이렇게 취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특단의 가성이 없는 한 채무부를 변제를 위한 담보 즉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지급을 위하여 양도되는 것이지 변제에 가름하는 것이라고 볼 것은 합니다. 가름한다면? 가름한다면 뭐예요? 기존 채권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 양도로 원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경우에는 뭐였다? 채권자 입장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4번 변제 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 부담이 맞고요. 채권자가 변제 비용을 증가시킬 때는 채권자 부담이고 근데 거기다가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 아 참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변제에 관한 문제도 아닌데 그렇죠? 매매조문에 나와 있는 건데 매매계약 비용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이 균분 즉 반반 해서 내는 게 원칙이죠. 하여튼 문제 어렵게 내려고 5만 가지 얘기들을 즉 이번 시험이 특별히 좀 그랬던 게 뭐냐면 조문이 하나의 조문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하나를 내야 되는데 두 개나 세 개의 조문을 하나의 문장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지문 안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복잡하게 해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귀찮았을 것 같아요.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볼 텐데 이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 계산하는 거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기간 계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간 계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새로운 문제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날짜를 대놓고 물어보는 게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1번에서 나왔어요. 연령은 출생일에 산입하여 여겠다라는 계산함으로 1월 1일에 출생한 자는 자 1월 1일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01년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언제 성년이 돼요? 성년이 되는 날 되는 날 되는 날 성년이 되는 날 그러면 언제예요? 여기에다 그냥 19년 더하라고 했죠. 자기 생일자에 된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더하기 쉽고 하면 20년 1월 1일에 오전 00시 00분 00초 다시 말하면 그 전 19년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 에서 이때로 딱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이때부터 성년 이때까지는 성년이 되기까지 필요한 19년의 기간이 이렇게 해서 만료되는 거죠. 그래서 2001년 1일에 출생한 사람은 19년 12월 31일에 만료로 12월 31일이 다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1월 1일 자기 생일자 되는 거죠. 그때 성년이 된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만료로라는 표현. 만료로라는 표현. 즉, 그날이 지나고 남으로써. 2019년 12월 31일이 지나고 남으로써.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은 신상에 관하여. 성태가 허락하면 단독으로 결정한다. 왜요? 피성년 후견인은 기본적으로 성견이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또는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에게서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능력자가 된 후가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당장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능력자로 된 사람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대부분의 침묵은 모든 침묵은 모든은 아니고 대부분의 침묵은 거의 절대다수가 뭐예요? 노죠. 또는 거절. 안 해. 뭐 이런 개념이죠. 그죠? 근데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만 침묵은 추인으로 보는 다만 다만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추인의 경우에 절차를 요하는 추인의 경우에는 침묵이 뭐예요? 거절. 추인 거절. 그때만 거절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추인 한 것으로 본다. 라는 거죠. 추인 한 것으로 본다. 그게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틀린 거.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죠? 항상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침묵은 다 거절인데 제한능력자 여기에서는 추인이라고요. 심지어는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대리에서도 대리에서도 침묵은 거절. 고만가지에서 침묵은 다 거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가 의사표시 안 하고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물어봤는데 침묵은 마찬가지로 거절. 다 거절이잖아요. 거의 다. 4번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원칙이죠. 그러나 일용품 구입 등은 그러지 아니하다. 한정후견이든 성년후견에서든 두 번째 문장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문이 하나의 조항만 가지고 낸 게 아니라 여러 개 조항을 같이 문장을 넣어가지고 그냥 문제를 복잡하게 냈어요. 그냥 가지고 그냥. 제 생각에 내년은 이거보다 쉬울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좀 짧을 것 같아요. 18번 대리권입니다. 1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 유추적용 X 과실상계는 항상 뭐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나오는 문제지 과실상계가 이행 책임에서는 애초에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렇죠? 이행 책임에서는 급부 자체가 급부 자체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동이 생길 수는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들어가진 않아요. 과실상계는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면 없든 뭐예요? 나는 내가 약속한 거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못 지키게 됐는데 근데 못 지킨 데 대해서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못 지킴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즉 새로운 새로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게 가능해도 원래 급부는 뭐예요? 정해진 약정된 약속된 급부니까 그거는 상대방 과실여고가 상관없는 거예요. 부부일방이 특별한 소권 없이 배우자를 대리했다. 그래서 보증을 했다. 그러면 일상가사 대리권 가지고서는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보증을 당연히 체결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어서는 정상화할 만한 그렇죠? 일상가사 대리권 자체가 그 자체로서 보증 계약의 어떤 기본 대리권 이 될 수도 없는 거고 일상가사 대리권의 권한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보증이 유효하게 된다고 그냥 단정할 수도 없는 거죠. 3번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은 무권 대리인에게 있어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했다. 이게 어디서 나와요?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대리인 입장에서 대리인 입장에서 본인의 추인을 얻은 것도 아니고 대리권을 증명한 것도 아니라면 상대방은 대리인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이 상대방이 어떤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야 너는 어차피 대리권 없음을 알았으니까 무권 대리인 줄 알았으니까 물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 이 조항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무권 대리인이 만약에 제한능력자라면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었죠. 여기서 대리인이 상대방 싸우는데 우리 대부분 어때요? 어떤 선의인 사람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악의 여부를 증명하는 게 대부분이죠. 상대편이 악의 여부를 증명하는 거 대부분이죠. 의사표시에서 그렇잖아요. 107조 등등에서 나오는데 선의 제3자다 라고 했을 때는 제3자가 자신의 선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이 사람은 선의가 아니에요 악이에요 라고 주장 증명해줘야 되는 대부분 그랬었죠. 마찬가지로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잘 아시는 내용이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얼마나 많이 나온 반복 지문입니까? 당연히 쉽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세 번째 페이지 그 다음에 네 번째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뭐예요? 시간도 절약을 하고 좀 더 멘탈 챙겨서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셔서 이제 19번 입양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도 살짝 까다로운 게 나왔어요. 살짝 까다로운 게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기억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 양자든 친양자든 양자 될 사람이 성년이든 아니든 미성년이든 다 뭐예요? 부모 동의는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부모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몰라도 원칙은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양자가 될 또는 친양자가 될 사람 본인 동의도 필요하지만 부모가 대신할 수도 있죠. 가르면서 할 수 있죠. 13세 미만이거나 그러면 그래서 기억에서 일단 헷갈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건에서 분명히 부모 동의는 항상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했었죠.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에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후에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면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이것도 어려운데 이 소급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출생신고 입양신고 출생신고와 입양신고라고 했었잖아요. 이때 이게 만약에 무효가 돼서 입양신고실 때 이때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면 요 시간동안에는 요 시간때는 얘 지위가 뭐예요. 자가 아닌 거예요. 요 기간동안에도 그 부모의 양부모의 자로 취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급해서 애초부터 그냥 입양한 걸로 소급해서 한다라는 거죠. 어렵긴 하지만 떠올릴 수 있었던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걸 여러분이 떠올리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려워요.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아 금지된다. 이게 대법원 전업화 합의자 판결인데 조부모가 그 다음에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손자가 있다고 했을 때 옛날에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입양 규정은요. 일단 우리 가문에 있는 내 조카뻘인 애를 내 양자로 드리는 거 이게 전통? 솔직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꾸 전통 전통 하는데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역사를 공부한 게 아니니까 한국사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그래야 돼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 신라 때도 그랬냐. 고구려 때도 그랬냐.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조선 후기부터는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적어도 한 3,400년은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가문의 동성동본의 가문의 친척들 중에서 나의 조카뻘 되는 사람을 즉 친가 쪽 조카뻘 되는 사람을 데려다가 대를 익히게 하는 그런 개념이 과거에 존재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었어요. 실제로 이 사례가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대법원 오기 전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대법원 갔더니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법이 그 자체로 금지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디귿이 틀린 질문입니다. 어쨌든 옳은 거 기역 니은이고 리을 볼까요? 양자는 출생시로 소급하여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양자가 친생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건 같이 살아야지 친생자가 되는 거죠. 입양했을 때부터죠. 리을이 틀립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디귿 리을이 틀린 거죠. 리을은 확실히 틀린 거고 여기서 니은에 대해서 봤으면 기역 확실히 아시니까 입양의 제도에 대해서 기본 개념과 기본 요건만 알아도 우리 시험은 맞출 수 있게 낸다 그랬죠. 어려운 질문들을 섞는데 정답은 어떻게 해요? 아는 범위 내에서 정답을 해줘요. 아는 범위를 가리게 흔들리게 현혹되게 하는 게 그게 함정이고 그게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아는 것만 필요한 것만 잘하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범위를 좁혀서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20번입니다. 20번도 난이도가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거는 맞춰줬어야 되는 게 우리가 기출 지문 기출 문제 풀이를 하면서 봤던 거고 특히 지난 연도 전 연도 기출에서 반드시 봤던 지문입니다. 채권 양도인데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를 했는데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형성되지 않았다. 부양료가 됐던 재산분할이 됐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채권이 아니죠. 양도 대상이 안 됩니다. 2번 금지특약에 반하여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는데 이 둘 사람의 특약이 있어요. 근데 이 특약은 항상 둘 사이에서 문제죠. 채권자가 양수인에게 넘겼어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난 얘한테만 갖고 싶고 너한테는 갖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양도특약이 있었다는 사실 플러스 여기 보여요. 양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기 중과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얘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얘가 아기예요 라고 증명하는 사람이 항상 채무자 입장에서 난 너한테 갚기 싫어 라고 증명을 해줘야 되는 사안인 거죠. 2번도 맞습니다. 3번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 왜 항상 확정일자 아니라 그랬잖아요. 확정일자에 의한 의한 통지 승낙인 거지 이 우열에 있어서는 확정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 자체가 통지 쪼는 승낙 자체가 그 자체가 뭐예요. 도달했을 때 이거 항상 작년도 기출해서 중요한 지문으로 나왔었던 거죠. 도달의 선후다 라는 걸 알았어야 됐는데 이게 생각이 났길 바랐습니다. 그러한 법리는 뒷부분 가압률 명령 집행한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확정일자를 언제 받아야 했느냐가 아니죠. 확정일자 받아 놓고 세 달 있다가 통지 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뭐죠. 4번 주체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별도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이전하고 이거 특이하니까 그냥 외우라고 그랬죠. 주체무자한테 통지하게 되면 여기 보증인에 대해서 별도의 대항여건 갖출 필요가 없다. 이것도 특이하니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주체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한다. 왜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기억 나요. 안 나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기억 안 나죠.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주체무자와 채권자 사이가 있고 그다음에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체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즉 이 사람이니까 내가 거래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증인 입장에서는 얘를 보고 보증을 하는 거지 얘를 보고 보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체무자를 보고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채권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주체무자에 비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주체무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한테 돈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보증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얘가 갚을 돈을 안 갚았으니까 갚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의미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보증인은 뭐예요. 최고 검색의 한 변도 있고 주체무자와 일정한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완화시켜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겠죠. 21번 재척기관 보겠는데 재척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와 어떻게 다르냐 이거에 대해서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재척기관은 보다 공적인 부분이고 소멸시효는 좀 더 사익적인 공익적인 부분과 사익적인 부분으로 다르기 때문에 재척기관은 직권의 영역이고 얘는 증명의 영역 주장 증명의 영역이며 재척기관 같은 경우에는 중단이나 정지 같은 이런 고무줄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무줄 같은 측면이 있다. 중단이나 정지라는 제도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것까지도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척기관과 소멸시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객관적이고 획일적이고 엄격한 제도 좀 더 주관적이고 좀 더 다양성 있고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제도 로서의 차이를 알게 되면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현상에서 재척기관은 주로 형성권 얘는 주로 청구권 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말씀드렸었죠. 이것만 알면 풀 수 있어요. 볼까요?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 책임을 개출한 손해배상 채권에 재척기관이 지난 경우에도 지나기 전에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조문에 있는 거니까 조문에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두 번째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하였다면 약정에 따라 연장된다? 연장 안 되죠. 고무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재척기관은. 그래서 2번 답이에요. 이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예약 완결권 자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행사되는 게 좋겠죠. 3번 재척기관 도구하는 지어부는 직권조사 상황이다. 맞고요. 4번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 예약에 따른 완결권이 재척기관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이다. 그래서 연장하는 거 연장하기 위해서 새로 매매야. 이런 것들도 뭐예요.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권리의 성질상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거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회 행위가 될 여지가 있다.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부동산이 매매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이 지나 버리면 더 이상 매매 예약 완결이 안 되니까 뭐예요. 확정적으로 지금 자신의 채무자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완결권을 길게 해가지고 더 늘려버리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게 여기서 사회 행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22번이 22번이 이게 좀 저는 당황스러웠던 문제였어요. 당황스러웠던 문제였고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22번 해제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답은 1번인데 2번부터 볼게요. 제3채무자가 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한 압류 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격려한 후 자 볼까요. 제3채무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전등기 채무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압류했어요. 압류했으면 뭐예요. 압류는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위반해서 이전등기를 격려한 후 그랬는데 채무자의 대금 지급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합니다. 매매계약 해제하면 이전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죠. 이의 터잡은 즉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얘네 둘 사이에 채권 채무가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 압류의 효력도 실효가 되고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태라가 되므로 당연히 뭐예요. 이 해제라는 게 압류 명령에 위반 행위를 한 후에 해제되었다 해도 불법 행위고 뭐가 없는 거죠. 이 사람과 이 사람 관계에서는 뭐예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제3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자기한테 채무불이행한 거예요. 채무불이행 당한 채권자 입장에서 뭐예요. 당연히 자신의 권리 행사 해야 되는 거죠. 권리 행사를 불법 행위라고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죠. 3번 해제 이후에 매도인이 별다른 의미 없이 일부 변제를 수령합니다. 해제를 했는데 해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령을 했어요. 뭐예요. 다시 하겠다는 거죠. 해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약정 합의에 의한 것이고 부활이 되어버리면 부활이 되어버리면 뭐예요. 그때부터 다시 채권 채무관계가 부활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해제하고 싶으면 다시 뭐예요. 상당한 기간정과에 최고한 후 해제해야 되겠죠. 4번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상당한 기간을 명시해야 되느냐 꼭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했어도 상당한 기간 경과하면 해제권 발생한다. 2, 3, 4번도 다 특히 4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지문인 거고 2, 3번도 당연히 읽으면 특별히 어려운 데를 찾아볼 수 없는 건데 22번에 1번 지문이 1번 지문이 조금 저는 좀 그래요.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요약자와 낙약자와 수익자가 있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해제를 한다고 했을 때 수익자는 여기에서 뭐예요. 이 계약으로 인해서 후속으로 등장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제3자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게 일반적인 이론적인 통설적인 그런 서술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우리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한 판례에서 희한한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게 먼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에 터잡아서 수익자와 요약자 사이에 요거 이렇게 쓸게요.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 그 다음에 수익자와 요약자 사이의 후속 두 번째 관계가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수익자는 뭐예요. 완전한 권리 여기서 이 판례에서는 뭐냐면 인도를 받았습니다. 인도 받았는데 물건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재밌다? 재밌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얘는 이제 부품업자고요. 얘는 조립업자입니다. 얘는 이것을 납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품도 되게 중요한 부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부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나사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좀 독립적인 어떤 그 가치를 별도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부품이에요. 이게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한테 넘어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한테 넘어가는 게 뭐예요. 이 사람한테 이전이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공급받았어요. 완제품을 공급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둘 사이에서 변상 계약이 체결합니다. 제대로 된 거 다시 주기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게 다시 들어와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급해야 될 게 어쨌든 뭐예요. 결국에는 이 나각자도 자신이 만들어낸 부품 중요 부품이 수익자에게 공급이 되고 인도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게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각자 요약자 사이의 계약이 있고 그로 이행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둘 사이에서 요약자 수익자 사이에서 첫 번째 계약 관계로부터 제3자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 관계로부터 발생한 사정 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가 또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나각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렇죠? 즉 이 관계가 먼저 성립되고 이거에 기초해서 이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즉 이 그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맞춰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이때는 뭐예요? 해제가 되는 해제되는 법률관계의 후속 법률관계 해제 전에 취득한 완전한 권리가 되니까 이것도 54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보호받는 제3자로 보호자라는 판례가 나왔어요. 굉장히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 와는 다른 즉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해서 비로소 체결이 되는 희한한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자는 예로부터 완제품을 받는 건데 이 완제품에 관해서 얘가 공급한 물건에서 문제하자가 생기니까 그 얘가 공급한 물건에 대해서 다시 받기로 해가지고 이미 받아버리고 그 이후에 요약자 나약자 사이에서 관계가 끊어지고 즉 둘 사이에서 일정한 계약 부품을 공급하겠다라는 계약으로 실질적으로 뭐예요? 수익자에게 이 중요한 물건이 이전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한 건데 이게 일반적인 일반적인 원자재상 그 다음에 공장 소비자 이에 관계랑은 다른 형태의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워낙 특이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 것도 굉장히 특이한 이례적일 만큼 굉장히 놀라울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앞에서 보시면 해제 전에 새로운 이에 관계 그 다음에 등기 인도 등을 맞춰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뭐예요? 여기서 보시면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와 요약자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이에 관계 새로운 이에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등기 인도 등을 맞춰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으면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보호받는 해제의 제3자 해제 죄송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가 아닌 해제의 제3자 의 요건을 충족했다 그렇게 봐줬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문제로서 제가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틀린 질문이 나왔어요 제3자에 해당한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교과서들을 보면은 원칙적으로 그냥 보통 통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뭐예요? 수익자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수익의 의사 표시만 한 거기 때문에 일정한 후속 계약이라는 게 없어서 후속의 법률행이라는 게 없어서 그래서 그래서 제3자가 아닌 걸로 취급이 됐었는데 요 특이한 독특한 판례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3번에 이제 상계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계 문제 다시 좀 지우고 가야 되겠네요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채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저 유익비는 뭐예요? 묵종물을 돌려줄 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뭐예요? 현존해야 되죠? 그래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 구상금 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어? 그러니까 뭐예요? 구상금 채권은 이미 소멸했고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채권은 이미 아직 발생하기 전이었고 그쵸? 아예 뭐예요? 있는 채권과 없는 채권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쵸? 일단 둘 다 있는 채권 둘 다 변제기에 도달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그때는 기존의 상계 적상에 있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기간 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때는 뭐예요? 애초에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던 상태 있었기 때문에 이건 상계 적상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므로 상계할 수 없다 맞고요 좀 어렵죠 넘어가셔서 2번 채권 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채무자에 대한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 압류 채무자 채권자 채권자가 압류를 했죠 저 즉 채무자가 갖고 있는 채권이 있고 제3자가 갖고 있는 반대 채권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상계로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압류 희력 발생 당시에 이미 상계 적상에 있었어야 될 것 또는 제3채무자의 반대 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 채권의 변제기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채무자가 줄 때가 됐을 때 그렇죠 제3채무자가 채무자한테 받을 수 있는 이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적어도 동시에 도달했어야 상계 적상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어렵지 않은 지문입니다 3번 상계 항변으로 2개 이상의 반대 채권을 주장하였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건 기판력에 관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었는데 원고가 채권을 행사하자 반대 채권을 반대 채권을 반대 1 반대 2 반대 3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중에 어느 하나만 인정해서 대등에게서 상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인정해갖고 상계를 하고 이것들은 아예 없는 채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잔액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상계 항변을 배척한 경우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나머지 2번 3번은 아예 부존재하는 채권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 채권들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체 범위는 상계를 마신 후에 수동 채권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계를 마친 후에 상계를 하고 이 잔액 그것을 넘어갈 수는 없는 뭐가요 반대 채권들의 부존재한다는 판단 만약에 얘네가 존재했다면 어때요 존재했다면 잔액이 더 줄었겠죠 그렇죠 얘가 존재했다면 잔액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부존재하니까 잔액만큼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잔액을 초과할 수 없죠 그렇죠 4번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 취득한 자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 채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아파트를 경락 취득했습니다 기존의 소유자 채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경락인이 있습니다 근데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한다 이 채권이 자동 채권이에요 수동 채권은 유치권자가 경락인한테 받아야 될 건데 오히려 뭐예요 유치권자의 유익비 상당이 이게 수동 채권이에요 상계 방향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얘한테 받을 돈을 가지고 얘한테 줄 돈을 안 줘도 된다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얘가 얘한테 줄 돈 하고 얘가 얘한테 줄 돈 하고 그걸 어떻게 상계를 해요 당사자가 다른데 그림만 그려봐도 아 이거 4번이 답이구나 1, 2, 3번에서 특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잘 안 읽히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아 4번 보니까 간단하더라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반대 채권 그렇죠 자동 채권과 수동 채권 관계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어긋나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어긋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기 좀 어렵겠죠 자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연대 채무 부진적 연대 채무를 보시겠는데 1번 중첩적 채무 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고 인수인이 있는데 둘 다 살아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공동관계가 있겠죠 원칙적으로는 연대 채무 그러나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적 연대 그렇죠 연대 채무와 부진적 연대 채무의 기본 개념을 알면 알 수 있는 얘기고요 연대 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일부 면제를 받았는데 잔존 채무액이 부담 부분을 초과했습니다 잔존 채무액이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았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남은 게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A와 B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는데 이게 1억이에요 각각 5천씩 5천씩 근데 채권자가 얘한테 2천을 면해줬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부담 부분 5천보다는 뭐예요 남은 채권 8천이 큰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다른 연대 채무에 채무액을 영향을 주지 않아 채무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 그렇죠 3번 보시게 되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 면책이 된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손해배상 당연히 된다 뭐 1, 2, 3번은 크게 어렵지 않죠 4번 볼까요 연대 채무의 경우 상계를 한 경우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미치고 상계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이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부진적 연대 채무에도 인정된다 이거 그냥 여러분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연대 채무든 부진적 연대 채무든 공통적으로 절대적 결핵이 미치는 건 뭐예요 채권이 소멸한 사유 그렇죠 변제와 또는 그와 유사한 식으로 소멸한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부진적 연대 채무도 당연히 상계 다른 연대 채무자의 상계에 절대적 결핵이 인정되는 거 이거 판례를 통해서 다수설 학설 대립이 있지만 판례를 통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판례만 외우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4번 기억해 주시면 해주셨으면 당연히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이거는 묻고 넘어가자 그냥 외우고 넘어가자 그냥 일단 뭐 우리가 그냥 별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건 이대로 외우고 넘어가자 싶었던 것들 은근히 많이 나오죠 25번 도급 24번의 4번도 그렇고 25번도 그렇고 다 이거 우리가 강조했던 사항들입니다 도급에 대해서 볼까요 선급금을 지급하고 도급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제된 경우 상계의사 표시 없이 기선고 이미 지어진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된다 선급금에서 챙겨갈 거 챙겨가고 뭐예요? 반환은 잔액만 반환하면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수급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가 됐는데 두 번째 상당한 정도로 진척됐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은 건물을 쉽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있는 건물 철거 잘 안 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있는 데까지 한 데까지만 완성된 부분까지만 인도하고 그 다음에 보수를 지급을 해야 한다 웬만하면 있는 건물 있는 범위 내에서 살리자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상회복하는 게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 하여튼 건물 하나 무너뜨리는 데 대해서는 정말 사회적 손실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좋다 그랬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3번 민간공사도급 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보증인은 선급금 반환 의무에 대해서 보증 책임 이것도 그냥 단순히 보고 아 이거 기억하고 넘어가자 라고 했던 거죠 네 번째 완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되었다 그럼 뭐예요? 실제 해제 여기 실제 해제가 아니라 여기가 길을 지났어요 해제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공사가 되었을 거라고 예상하는 때인 거죠 실제로 해제된 게 해제할 수 있었던 시간보다 차이가 있다고 했을 때 더 뒤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제가 가능했던 시점부터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공사가 완공됐으리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에 실제로 해제 해제된 때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여러 번의 판례 여러 번의 기출 문제에서 나오고 반복해서 보셨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25번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지금 굉장히 목이 아프고 숨도 차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시험이 예년에 비해서 좀 더 길게 나온 측면도 있고 좀 더 까다롭게 나온 측면도 있는데 들어보니까 그렇죠 이제 기억이 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틀린 지문들 중에서 내가 저걸 왜 틀렸을까 왜 저걸 못 보고 지나갔을까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생각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많은 분들에게 어려웠을 것 같고 또 우리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중에서도 평소에 비해서 좀 더 난이도 높은 과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희망은 좀 놓지 마시고 일단 시험 보셨던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항상 박수로 쳐드릴 수밖에 없어요 버틴 거 인간의 인생은요 뭐가 됐든 간에 버텼으면 잘한 겁니다 버텨냈으면 잘한 거예요 이겨야 잘하는 게 아니라 버틴 게 잘한 겁니다 그래서 버텼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박수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완주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경의를 표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좀 쉬시고 스스로에게 보상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좀 아무래도 아무래도 합격선 근처와 언저리에서 내가 좀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싶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총점 자체도 좀 비교적 낮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총점 자체도 그리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아무래도 또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보셨다시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어려운 질문들 분명히 많이 있으니까 잘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행복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90점 이상 나왔다 그러면 아주 나이스한 점수입니다 그렇지 않아 하더라도 한 80점대 중반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 기대는 해볼 수 있으니까 노력하시고 이 과목에서 조금 못 봤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잘 봤다 싶은 분들은 기대를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내년에 다시 공부하기로 확정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본이 중요합니다 어? 처음 봤는데요? 어려운 게 봤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외울 게 많아도 그거 외우는 거 가지고 외워서 시험 보는 사람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항상 기본부터 시작을 해서 아, 기본 논리에 적합한 얘기냐 아니냐 라는 것을 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줄여나가야 돼요 기본 논리에 맞는 판례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억지로 외우겠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좀 특이한 거, 이례적인 거 아니면은 그냥 특별히 외워졌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단순함기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 기본에 너무 여러분들이 집착해서 쉬운 판례, 일차적 판례를 외우겠다고 외우겠다고 노력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범위가 이상한 쪽으로 확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서 잘 모르되 그래도 출제 가능성 있는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본적인 의의 그 다음에 조문의 규정 그래서 이 제도가 도대체 무슨 제도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한테 어떻게 대접을 해주는 제도다? 라는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년도 강의에서 제가 이제 입문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입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초심자들 같은 경우에는 꼭 들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입문 수준에서 이 정도인데 내가 몰랐던 게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그 지점부터 다시 차곡차곡 계단을 쌓아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져도 아무리 어려워져도 어려워질 수 있는 한계는 있고요 아무리 어려워져도 정답 지문에서 낼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지 않는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층부터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는 거 새로운 거 너무 많이 나오고 못 보는 거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일단 외울 게 이만큼 늘어났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마시고 입문 강의에서 들어야 될 것들 그거 확실하게 공부를 해보시고 거기서 모르는 거 있으면 그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챙겨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문 강의 지나고 와서 기본 강의 할 텐데요 기본 강의에서 하는 것도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 수는 많이 안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은 좀 길지만 강의 수는 많이 안 하고 기간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드리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공부를 해주세요 항상 의의와 조문에 대해서는 절대로 틀리지 말자 라는 게 우리의 1차적 목표입니다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지 어떤 시험이 나오더라도 풀어낼 수 있어요 어떤 조문 지문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추적을 해서 아 이거는 어색하다 이건 어색하지 않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과정 완주해 주신 여러분들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격려 그 다음에 응원 그리고 경의를 표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시험에 되신 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노력에 대해서 보상 받으신 거고요 이번 시험이 아니더라도 내년 시험 또는 내후년 시험까지는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한 것 여러분들이 투입한 노력이 있고 스스로에게 약속한 만큼 투자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조만간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딛고 일어나서 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